자, 오늘 아침 오늘은 요 사각 트레이에다가 천그림을 붙여볼게요 짠, 다이소가서 다 사왔답니다 예쁘게 쭉 써서 아, 보라색도 못 넣었고 노란색도 못 넣었고 핑크도 못 넣었네요 여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해 볼게요 그림을 골라서 눈도 다양하게 여긴 핑크네 그림은 여기에 맞춰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있는 걸 잘라서 할려니까 골라내야 돼요 섬세한 게 없네 그러면 다시 그려야 되고요 이건 너무 크네 이건 아컬릴로 그린 거라 분위기는 없지만은 동양아처럼 멋스럽진 않지만 깔끔해요 모두 모두 즐거운 일 안녕 아뇨 ermo 하니 LIKE